한 개의 주사위를 6회 던지는 시행을 할 때 짝수의 눈이 4회까지 두 번 나오고 자 또! 또 내! 주사위를 6회 던졌지? 자 뭐야? 독립시행이지? 독립시행은 어... 자리 그림으로 푼다 명심! 자리랑 그림으로 푼다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그릴 거니 자리를 만들거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거라고 근데 짝수의 눈이 4회까지는 두 번 나오고 어 근데 6회까지는 세 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그거 아닐까?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짝수 짝수 그리고 홀수홀수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지? 야 혹시 이렇게 나온다구나 맞지? 그래! 그러니까 이거 세면 되잖아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자리만 만들어서 세면 돼 얘 먼저 셀게 얘 먼저 세면 4시 2지 4시 2잖아 그리고 이거 나올 확률이 뭐야? 얘가 2분의 1이고 짝수니까 얘도 홀수니까 2분의 1이지? 그러니까 2분의 1이 4개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자 얘 하자 얘 얘도 2c1이네? 맞지? 응 그리고 얘 2분의 1이고 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해서 끝났네? 응... 꽤 쉽네 애벅 Spielberg 인에 확률이 1